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판례공부 형사 명예훼손의 전파 가능성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까지 간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시골의 집성촌, 같은 성시만 있는 주로 사는 마을에서 살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하고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티격격 싸우는 거죠. 이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동네 같은 집성촌이라 해도 사이가 안 좋은 이웃들이 있죠.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집, 뒷길, 피해자의 집길에 찾아가서 뒷길에서 피해자의 남편하고 피해자의 친척 두 명이 있는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친척, 네 명 있는 자리에서 골목길에서 큰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징역 살다운 정과자다 라고 큰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징역을 살다운 정과자인 건 맞습니다. 맞아서 허위사실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그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의 친척은 몰랐다는 거죠. 원심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돼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습니다. 난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의 정권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친척은 친척이니까 전파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남한테 말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게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남편하고 시아버지만 있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남한테 말을 건네지 않을 거라고 봐서 변반한 게 없다고 보통 봅니다. 그런데 이제 친척은 좀 애매한 거죠. 시아버지하고는 다르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널리 그냥 일반 공중에 다 알려줄 수 있게 공중 불축성 다수가 다 알 수 있게 만드는 거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연성이라고 하면 광장에 앉아서 누구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연성이죠.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 적신이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의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 기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한테 아니면 다수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인한테 말했다. 그다음에 시아버지한테 말했다. 이런 거는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봐서 공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러면 소수한테만 알려줘도 공연성이 쫙 인정돼 버리죠. 그러면서 대법원은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거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서 소수한테만 가고 그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인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하죠. 검사가 검격한 증명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이 친척이 시아버지 보다는 멀다. 이 정도가 전부죠. 검격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판사가 보기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반대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 가능성은 공연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만으로 형과처벌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연성이라면 광장에서 떠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데 한 사람한테 소곤소곤 말했지만 이 사람이 견파의 가능성이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 있고 그러므로 공연성이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알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성이 인정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자의적이고 비범죄와 명예후대 비범죄와 추세하고 반한다. 그래서 전파 가능성은 폐기돼야 된다. 이게 이제 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 논의가 된 거죠. 하지만 단수 의견은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되고 그러면 명예후대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친척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명예후대 유죄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후대에서는 고소 대리 사건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연성이 잘 인정 안 됩니다. 전파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일부 사람한테 하는 경우 뭐 한두 명한테 뭐 한 세 명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파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는 전파 가능성이 명예후대에 있어서는 주된 논점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주 공작 대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부인과 이혼소송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죠. 메일을 보내서 장모한테 보냈다. 장모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메일을 장모한테 보내도 명예후대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모는 딸의 이야기를 딴 데다 퍼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부인의 누나한테 보낸 그러니까 언니한테 보낸다. 이거? 이것도 애매하죠. 하지만 언니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니의 남편 처형한테 보냈다. 이거는 전파 가능성에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자의적이죠. 법관에 의견이 달리고 하여튼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서 실제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고소 대리를 하든 아니면 피의자의 대리를 하든 이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잘 따져보고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따져봐서 한번 바꿀 필요도 있고 언젠가는 한번 이 전파 가능성은 다시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